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우리 예비고위 학생들 이제 겨울방학이 오고 있습니다. 고1 끝나갔고요. 오늘 제목 세죠? 이제 좀 하자. 영어 공부도 좀 하자. 제가 이제 지인들, 자녀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해보고요. 현장에서 고1 학생들, 제가 또 알고 있는 고1 학생들 대화해보면요. 와 1년 동안에 솔직히 말할게요. 공부 안 했습니다. 안 한 학생이 대부분이고요. 아닌데요. 저 했거든요. 아마 아닐 거예요. 뭐가 아니냐면 했다고 한 학생들도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해봤자 단어 정도 외우기? 단어 외우면은 뭐 성적이 올라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어는 외워야 하는 게 기본이지만 그거 외웠다고 성적 안 올라가고요. 하나 더 할게요. 마지막, 이렇게 공부한다면 제가 공부했다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학교 수업 듣고요. 학원 수업 듣고요. 수업 들은 거 복습했거든요. 공부한 거 아닌데요. 장담하는데.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성적이 올라가는 공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지금 제가 막연하게 너들 수능 때 이렇게 해야 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2학년 때 내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니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비유적으로 한 번 다른 과목을 비교해 볼게요. 수학이에요. 수학인데요.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복습은 했다고 찍게요. 수업 시간에 했던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풀어봤어요. 복습했고 맞죠? 그러면 지금 저 수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내신 수학의 1등음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와요? 내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을 했고 그 문제 또 풀어봤어. 근데 왜 성적이 안 나와 보지? 여러분이 풀 문제는 한 번도 푼 적 없는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수학 공부할 때 수업한다. 복습한다. 그 다음에 풀어본 적 없는 문제로 내가 풀어봐서 채화를 한다. 그게 공부죠? 자, 그럼 국어를 비유하겠습니다. 그럼 국어는 다른가요? 국어 시간에 이제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초집중에서 들었다고 칠게요. 물론 초집중 안 했겠지만. 그 다음에 복습했다고 칠게요. 그 질문을 다시 읽었다고 칠게요. 혹시 그러면 지금 저 수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능은 더 빡셉니다. 내신에서 여러분 안정적 1등은 나오나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안 나와요? 여러분이 푸는 문제는 내가 공부하지 않은 내용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 지문이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학교 시험도. 왜요? 채화를 해야 성적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제발 좀 하자. 이제 좀. 이 제목을 붙이는 이유가 고1 학생들이요. 채화 공부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이제 자기가 공부했다고 착각이. 착각입니다, 정말. 학교에서 수업 듣고 나서요. 그걸 복습하면 공부했다고 착각을 해요. 와, 이건 수능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신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공부입니다. 수학도 그렇고 구호를 보면 영어는 다른가요? 아니요. 탐구는 다른가요? 아닌데요. 똑같습니다. 모든 과목은 자, 수업 듣는다. 복습한다, 복습한다, 그리고 채화한다예요. 아, 수학 문제 그럼 다른 문제 풀어봐야지. 아, 국어 문제 내가 이런 내용을 배웠는데 그럼 문제의 사서 아니면 학원에서 수업을 또 들었다가 쳐도 문제를 또 다른 걸로 풀어봐야지. 근데 영어는 어떻게 하게요? 평상시에 안 하잖아요. 시험 대비 기간에 몰빵으로 자, 이제 아, 혹시 오연하지 마시고요. 내신 전문 선생님들이 딱딱 찍어주는 찍어주는 거 되게 좋은 거 맞아요. 근데 그거만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딱 그 때만 공부하려고 해요. 점수가 이게 나올 리가 없고요. 또 하나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학교 중에서요. 고등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다 부교제가 들어가잖아요. 특히나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우리 학교 미쳤나 봐요. 시험법이 너무 많아요. 이런 학교 있죠. 근데 어떡하죠? 그 학교가 제 생각이에요. 너무 좋은 학교인 거예요. 그 학교는 뭐냐면 딱 이 범위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영어 실력을 물어보는 거고요. 평상시에 영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결국에 뭘 위한 거냐면 그런 학교 이제 마인이 되는 거야. 얘들아, 너희 고3 때 영어 공부 안 해도 돼. 수능 공부 안 해도 일 나올 수 있게 우리가 미리 고1, 고2부터 훈련을 시킨 거야. 딱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서 우리 학교 미쳤나 봐요. 시험법이 왜 이렇게 많아요. 라고 학생들은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수능까지 보지 않고 딱 이 중간고사 하나만 본 거예요. 정말로 영어 실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평상시 공부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실제 제 사례,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땠었냐면 저 지금 영어 선생님 거 아시죠? 제가 고1 때요. 정말 모의고사 68점에서 75점 사이였어요. 모의고사는 학교 내신은요. 좀 잘 나왔습니다. 2에서 3등급이 했어요. 뭐예요? 잘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저 지금 영어 선생님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1 때 어땠었냐면요. 제가 딱 그 케이스 했거든요. 학교 수업 듣고 나서 그거 다시 해석했어요. 모르는 단어 정내서 외웠어요. 남들이 보면 되게 공부 잘한 것 같죠? 아니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제가 그거를 1년 동안 반복을 했거든요. 학교 수업 듣는다. 복습한다. 해석 다시 해본다. 모르는 단어 외워본다. 그런데 시험을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당연히 안 나오고요. 왜? 모의고사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학교 내신조차도 우리 학교는 그렇게 외부 지문, 부교제가 많은 학교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좀 나오면 2등급, 좀 망하면 3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1년을 딱 지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나 공부 잘못한 거 아닌가? 나 지금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누가 나한테 코칭해 주는 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정말 잘못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공부의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저처럼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더 많을 겁니다. 복습도 안 했을 거고요. 단어도 아는 학생들은 더 많은 건 알아요. 그런데 이런 나조차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은사님을 만났습니다. 고2 때 올라갈 때. 야, 수학이랑 국어를 정말 비교하셨거든요. 똑같이. 너 수학 시간에 공부한 거 그 문제 다시 풀면 1등급 나오냐? 안 풀면 이제 풀어봐야지. 제가 그때 정말 한 대 딱 맞은 것 같았어요. 아, 나 잘못 공부했구나. 딱 요게 공부를 하고 착각을 했구나. 내가 최후하는 공부를 안 했구나. 어떤 질문이잖아요. 특히나 부교제 범위가 들어간 학교일수록 기본기를 물어보는 거였구나. 이게 영어 실력 되는 애들은 내신 기간 때 고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신 공부 빡세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는 거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겨울방학 때 그 단계의 공부를 해놓자는 겁니다. 자, 근데 영어는 되게 쉬워요. 뭐가 쉽냐? 채화하는 데 수학처럼 뭐 2시간, 3시간 아닙니다. 하루에 정말 딱 20분에서 30분이에요. 여러분들 20분, 30분 시간이 없어 공부하는 거 아니죠? 20, 30분만 월화, 소모, 금토 7일도 아니고 한 5일에서 6일입니다. 20, 30분만 해석하는 채화하는 공부합니다. 내가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지문으로 내가 정말로 해석하는 공부를 하면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 고2 내신 때요. 학교 수업할 때 뭔 말인지 알아 듣고 들어가요. 이해 안 되는 게 없을 거예요. 벌써 그거 자체로 복습하는 시간이 쭙니다. 그 다음에 부교제가 들어갈 때 공부가 되게 편해집니다. 전 지금 수능까지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수능 때 이 공부가 수능 공부예요. 근데 수능까지 미래까지도 아니고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되나? 저 2학년 때요. 모의고사 1등급 놓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어? 아까 68에 72점, 75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저 1 놓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고3 때 거의 틀려본 적 없고요. 그러니까 영어선생 하고 있죠. 저는 영어를 제가 못했기 때문에 알아요. 뭘 못해? 점수가 안 나왔어 받기 때문에 압니다. 어떻게 학생들이 공부를 잘 못하고 있는지. 그러면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설명드릴게요. 고1 때 이런 경험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는 단어로 대충 감으로. 근데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는 단어로 대충 감으로 해석한 게 해석인가요? 아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어도 안 하는 학생도 있다는 거죠. 실력 자체가 늘지 않고 그냥 뭐 하루살이처럼 중간고사 버티고 점수도 좋지 않게 나오고요. 기말고사 버티고 점수도 좋지 않게 나오고요. 또 성적대가 낮은 학생은 학교 수업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어려우니까. 두 번째 공부를 조금 한다고 할게요. 선생님 저리도 2는 나옵니다. 3, 뭐 3, 뭐 70 후반은 나옵니다. 길고 복잡한 문장 나오면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모의고사 기준으로요. 고2 모의고사는 6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마침표가 6줄만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아는 단어로 해결되지 않겠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 점수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럼 방학 때 이제 좀 하자. 이거부터 시작하자. 이거부터 시작하자. 이겁니다. 어순대로 해석하기입니다. 의미 단위별로 해석하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무조건 배워야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단어만 알고 있다고 쭉 나열된 거 쭉 잊고 있는 거는 감으로 읽고 있는 거지.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러시아어예요. 러시아어의 단어는 안다고 칠게요. 이 단어가 각각 어떤 단어의 뜻인지 알아? 근데 쭉 문장으로 날렸어. 해석이 될 것 같아? 안 됩니다. 왜요? 우리말과 어순인이 다르기 때문에. 프랑스어예요? 똑같죠? 단어 알면 해석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말과 어순인이 다르니까. 중국어 하지 말입니다. 중국어 이 단어 물론 중국어도 싫어하지만 반어 알면 해석될 것 같아요. 우리말과 어순인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순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 지가 혼자 채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계부터 안 하는 거예요. 단어 알면 해석되겠지. 와 환장합니다.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요. 몽고어하고 일본어는 된대요. 우리말과 어순이 똑같기 때문에. 단어 알면 대충 해석할 수는 있대요. 근데 서양 언어는요. 어순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단어만 안다고 해석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가. 두 번째는 뭐냐. 의미 단위별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제 영어 할 때 끊어 읽기, 묶어 읽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거 왜 해야 되는 거게요? 우리말과 어순도 다른데 이게 있어요. 우리말은요. 꾸미는 말을 앞에서 뒤에 있는 말을 꾸며요. 근데 영어는요. 후치수식이라고 해서 어떤 말이 있어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가로 여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가로 닿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욕고를 꾸미는 말이고 끊어 읽고 또 이건 하나의 의미구나. 이걸 우리가 구문독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의미 단위별로 있는 게. 근데 다시 한 번. 아는 단어 갖고 지금 대충 하겠다고요? 될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럼 학교에서 수업한 거 복습했는데요? 아니요. 한 번도 보지 않은 걸로 진짜 해봐야 자기 실력이에요. 이거부터 당장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는 학생들. 근데 아마 제 예상인데 고위 학생들은 1등급 만점에 가까운 학생을 제외하고는 여기에 다 들어갈 겁니다. 그냥 대충 감으로. 그러니 학교 내신조차 안 나오는 거예요. 내신 공부 시간도 스트레스 받는 거고요. 공부할 범위가 많아지니까. 예를 들어 수학의 신이라고 해볼까? 얘가 막 과거 학생이야. 수학 원래 잘해. 과거급이 학생. 과거 학생은 아니야. 과거는 아니고 그냥 인문계 학생인데 과거 학생만큼의 수학 실력이 있어. 평상시에. 이 학생 중간고사 때 공부 빡세할 것 같아요. 수학 안 합니다. 안 해도 만점 나오거든요. 똑같습니다. 영어 실력이 있는 학생은요. 중간고사에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아는 거 나오거든요. 계속. 문제만 풀어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1, 2, 5월 달에 당장 하라는 얘기예요. 이 단계가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문장이 이제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 길어지면요. 아까 말했지만 여섯 줄까지 가거든요. 고의는 단어만 경험, 의미 단위별로 된다고 이게 해석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키워드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요. 국어는 키워드 막 자문학생들이 있더라. 그런데 영어는 안 잡더라고요. 그래서 필자가 진짜 말하고 싶은 키워드를 잡아야 됩니다.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고의 기출 문제예요. 제가 단어 수거 다 안다는 전제 다 도와드립니다. 끊어 읽기, 묶어 읽기도 다 해드릴게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이해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요리가, 자, is가 이다도 있지만 있다가 있어. 학생으로 내가 안다고 할게. essential 이게 중심적인 거, loss. 이게 왜 loss인지는 오늘 설명 못합니다. 그런데 왜요? as만 설명하는데 한 시간 걸려요. as은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데 안다고 할게요. 만약에 요리가 중심적인 거로서 있는 거라면 전사 명사는 묶음이에요. 하나에. 인간의 정체성과 생물과 문화의 중심적인 거라면 그 다음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따라서 아니면 처럼이거든요. 제가 그냥 안다고 막 우겨드릴게요. 처럼. 생물학적 인류학자인 리차드 랭헴이 자, 말한 것처럼 this natural, 이거 가주어, 진주어도 봤다고 칠게 추론하는 건 당연하다. dead, 이하라고 추론하는 건 당연하다. 감소. 전사 명사 쉬고고. 전사 명사 쉬고고. 우리 시대 요리의 감소는 심각한 결과를 가질 거라고 현대인의 삶을 위해 자, 그리고 그래서 알아듣겠어요? 이거 세 번 읽어도 해서 못합니다. 제가 단어 다 도와드렸고요. 끊어 읽기, 묶어 읽기. 그 다음에 이유는 얘기 안 했지만 야, 이거 에스레스카 하는 거야. 이거 처럼을 에스레스카 하는 거야. 다 도와드렸어. 해석이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고3 아니에요? 고2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필자가 의도하는 걸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자, 뭐냐면 키워드는 이거예요. 무조건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주호동사, 목적어, 보호라는 거와 육하원칙입니다.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나머지 수식어고는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듣는 예문이 있어요. 우리말을 해볼게요.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거 영어 쓰면 내줄라 나옵니다. 다 중요한가요? 탐슨은 시인으로 유명하다예요.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슨은 꾸미는 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시인으로 동사 유명하다. 똑같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 이건 해석의 기본 팁인데요. 세 개 이상 나열되면 마지막을 강조하려고 양념을 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는 걸로 변할 겁니다. 만약 뭐가 요리가 뭐 어떻게 중심적인 걸로 있는 거라면 인간의 인간의 정체성과 생물과 문화 인간 그러니까 마지막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리가 인간 문화의 중심적인 거로서 있는 거라면 처럼 인류학자 사람 이름이 뭐가 중에 어쩌고 인류학자가 말한 것처럼 가사조에서 가납니다. 당연하지 않냐. 말하는 게 뭐라고 말해? 주어 감소 요리의 감소는 육하시 들어가 어디? 우리 시대의 요리의 감소는 동사 목적어예요. 심각한 결과를 가질 거라는 거 이거 당연하지 않겠냐. 현대인의 삶에 그리고 또 그렇게 그것은 해즈 해즈 다음에 이거 생략입니다. 그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다. 이거예요. 아 만약에 요리가 인간 문화에서 중심적인 거야. 아 인간만 요리할 수 있지. 그러면 인류학자 누가 누가 말한 것처럼 그럼 추론하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 시대의 요리의 감소는 우리 현대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정말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이렇게 해야 이의되는 걸로 변하는데 영어를 어떻게 공부했다고요? 단어도 안 해요. 둘째 복습했으면 공부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 수학 생각하고 국어 생각하면 다음 나올 거를 그렇죠? 이게 바로 키워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단위별로 들어간 다음에 키워드 잡는다. 이렇게 글을 따라가면 전체 줄거리가 잡히고요. 그럼 해석이 완성된 겁니다. 이 단계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물론 1번부터 당장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순대로 제대로 습한다. 길고 복잡한 건 좀 나중에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 고1 때 고생을 그렇게 한 거죠. 난 왜 영어가 안 되지? 어순대로 해석해야 된다. 둘째 지금 끊을 게 묶을 게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의미 단위별 그 다음 단계가 아 어려울 땐 키워드를 잡는 거구나. 이렇게 공부하시길 바래요. 그럼 분명히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고1 때 모의고사 68점이 1등음 나오는데 고1에서 고2 넘어갔을 때 했고요. 내신 1등음 놓쳐본 적 한 번 더 없고요. 누구나 가능한 시기예요. 그래서 고2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가 딱 이 타임이에요. 제가 기억났거든요. 학생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 저 구체적으로 공부 어떻게 더한지 궁금해요. 또 모르겠어요. 저희 Q&A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자기가 저 몇 학년이고요. 그다음에 미어정도 나오는데 뭘 공부하면 좋을까 하면 저희 연구팀이 그냥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해 드립니다. 공부하시고 승리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